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오야의 마음가짐 오야의 마음가짐으로 근데 이게 후로를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대패가 후로가 안 될 것 같다 루치 쏴야지 방법이 없지 이제 방법이 없어 방법이 루치를 쏘는 수밖에 없어 아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참자 왠지 저 발을 지금 버리면 발을 또 줄 것 같아 어 한 번만 꺾자 아 안 주네 이 자유한다 이 자유한답은 엘한답이고 제 임명은 너는 아 아뇨 스 nothin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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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좋아 준비됐다 리치 발사 준비할 하 좋아 여기만 붙으면 돼 선물 아니 나는 이제 육통을 버릴까 잠깐 고민했어 왜냐면 뭔가 그 약간 삐꾼한 아카스지 아 나카스지 느낌이라가지고 낼까 잠깐 고민했지만 어 확실한 게 없다 확실한 게 없어 이게 확실한 게 없어 확실한 게 없어 확실한 건 오로지 현물뿐이야 오로지 현물만이 안전한 것이지 아카스지 느낌은 아무리 생각하는 게 없어 힐링한 게 없어 그 다음은 흘리와 함께 흘리와 함께 사기다 까볼까? 그렇지 사기였어 잠깐만 아카도라를 버리는 이유는? 아카도라를 버리는 이유는? 아..잠깐만..이거 생각 잘하자 아니야 생각하지마 택키야 생각하지마 그냥 98 타패해 생각하지마 사기 좀 위험하고 사삭 삼삭 좀 이런거 위험하고 상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자식 통이야 사기야 어? 쟤네 뭐 만만 자표도 안깔려있어 이거 뭔데 이거 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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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 구삭을 탑회 하면서 좀 만들어 보자 구삭은 괜찮을 것 같거든 가 일단 이거부터 제 생각엔 대면 템파이고 상가도 템파이야. 구삭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무서운 역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동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이걸 버리면 안 돼. 최악이면 자일색이야. 통혼일 자일색 최소 통혼일 최소 통혼일 태끼야 그거 내는 거 아니야? 지지야 지지 어 동 지지야 지지야 그거 아 아냐 상가 동 들고 있는 거 맞았어. 맞았을 거야. 상이 동 있었을 거야. 하다못해 대면한테 있었어. 동 냈으면 죽었어. 프로는 못하겠구만. 프로는 못하겠구만. 동 내서 증명하면 된다고? 아 아 아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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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치.. 도? 이렇게 맞이하지만요. 진행이 안된다 고자가 된 기분이야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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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템파이다 최소 이장텐이다 사글 내지 마십쇼 사글 내지 마십쇼 사글 내지 마십쇼 사글 내지 마십쇼 사글 내지 마십쇼라는 것을 아...발 발도 애매해져 버렸네 야...저거 이악물고...사코닐이다 심지어 돌아가 3장 오마이갓 그쵸 지금 생각이 있다면 삭을 내는 짓은 하지 않겠지 내겠냐 내겠냐고 그니까 지금 내가 7을 줘야지 아마 텐이 빠르게 잡혔을 텐데 어 텐 잡았네 삼면팅 혼일 형 다 이거 보면서 엘포울 스카타레마작 최고 난이도가 순정구렴 보등맞은 인연들 다 타자 네 맞아요 사획군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흫 흠 순정구렴 보등을 맞아 그 게임 무슨 보정 있는거 아냐 그 좀 허접한 마작 게임들이 이제 말도 안되는 역 막 다 성공시키는 허접하다기보다 약간 그 잘 터지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 모두의 마블식으로 그니까 뭐 무조건 뭐 뭐 나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초능력마작 막 이런거 아 나 목이 좀 마르구만 아직도 동이 후기네 으아 흐흐흫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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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 무슨 코 컨셉이 세던데 으 으 쟤는 얘는 뭐야 그러니까 으 으 으 으 으 칭난 아 새가 새가 아니라 새를 데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는 으 아 애완동물이 그냥 잉무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아 저 북 돌아 진짜 아 정말 정직한 정말 정직하다 리치핑 불와나 섞이지 않은 리치핑 뱃살 때문에 안쓴다고요? 이 뱃살이 좋은건데 그리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게 뱃살이 아니라 원시주머니에요 원시주머니 원시주머니 게임 아 이게 왜 안 꺼져 자 고양이 배가 처져있는 이유와 역할 세가지 고양이의 원시주머니 검색하면 나옵니다 형 그럼 지금 저 펄이가 젤 나가라는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대면이 탕야온가 저거? 어 그러네 탕야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이 안전할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동을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론 리이치 도라 정말 안전해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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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타 좋지 근데 무리해서 찬타를 할 필요는 없어 어? 아.. 리치 리치를 하게 해야 될라 리치를 하게 해줘 리치를 하게 해줘 리치 리치를 하게 해줘 리치를 하게 해줘 리치를 하게 해줘 한번만 리치를 리치를 하게 해줘 리치 솔직히 핑우도 지긋지긋하다 진짜 돌아가 붙어야지 맛이 있지 그냥 제로 리치 그냥 리치가 거의 아스 비슷한건가요? 아니 이게 리치라는걸 해야지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거에요 리치를 하고 이제 론을 하면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다고 큰일났네 큰일났네 이제는 7만이 아 7삭을 내기 위험해져버렸는데 응 어쩌면 좋지? 리치는 커녕 형탠 잡기도 힘들겠는데 이거 4통은 안전할거 같거든? 아니 형태는 잡아야될거 아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 돼. 새끼야, 정신 차려라. 너는 4통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응? 건스컷은 현물이 아니야. 정답 7통. 좋아. 오야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군. 음... 아, 좋아. 의외로 량샨텐이야. 응. 놀랍게도 량샨텐이야. 하... 자신감 없어지면 배팩 꼬라지도 나빠진다는 저의 이론이 있음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응. 자신감 중요하지. 아,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하... 머리가 세개 근데 사실은 머리가 아니었다면 삼삭이 꽂혀준다면 잠깐 그럼 돌아가 날아가잖아 에헤이 하핳 하핳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들어와 들어와 은탁쓰레기들아 들어와 들어오라고 들어와 아 아 왜 자폐만 주 짠 왜 왜 왜 왜 으 아 이거 가능? 이거 가능? 불가능일 것 같은데 이거 또 칫도이 가기냐 또 또 칫도이 가기냐 아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해 이제 위험해 이것들 위험해 너무 야바이한 놈들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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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평잠 안잘거면 일어나서 공부나 해라 이 백수자식아 라고 한마디만 해줘 잠 안잘거면 일어나서 공부나 해라 이 백수자식아 그걸로 되는거야? 약간 뭔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간거 같은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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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다 그거야 그거야 그걸 하는거야 그거밖에 없잖아? 고마워 형 덕분에 일어나서 다시 코드 짜고 있어 근데 백만 치즈 쐈다고 알림 그것은 백만 치즈를 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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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두 아니 그림 맞추기 할 거야 버튼 누름 뜨면 누를 거야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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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형마작에도 패링시스템 있어? 방금 형의 필살 리치 페리 당한 것 같은데 지 이분 지금 적대하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역전극 준비하는 거죠? 빈트 뒤 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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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씹 쌍스름 쌍놈아 새끼들아 개쌍놈아 새끼들아 물렀가라 은탁쓰레기 새끼들아 은탁쓰레기 새끼들아 은탁쓰레기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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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추경리치 은탁쓰레기새끼들아 어딜 감히 음 어딜 감히 음 추경리치를 어? 뭐? 추경리치? 은탁쓰레기새끼들아 감히 감히 인정하고 룬.. 런.. 런 ...런 ..런.. 런..런..런..런..런..런 …런..런 ....런 럟..런..런..런 Sheriff's wellbeing 있지 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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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누구 걸 Sanaние ISIS ياira 나, 나 sustainability! 지64 ye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도우루인루!!!! 도란이 도라 으으으 으어어어어어어 만나 으어어어어어어 제2 2등 동일국 부관 빨리? 왜? 직룡? 동? 2등도 잘한거지? 암 그렇지 이 다음건가? 동이국이었나? 동? 대면에 있는데? 아 근데 이미 다 모았네 이미 동을 모으긴 했었네 근데 위험하긴 했어 아 개쎄이 같은 놈들 아 잠깐만 아 근데 어떻게 뒷돌아 하나가 안붙냐 아 근데 어떻게 뒷돌아 하나가 안붙냐 형 반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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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용맨 용맨 나도 용맨 용맨 으읍 으흐흑 죄책감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어떡해야 되지 어떡해야지 어떡해야 응 좋아 좋았어 가보자고 리치.. 리치놈이 가보자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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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리치 리치 와 근데 우통가고 안경쓰니까 개변태가 딱 크크크 리치 런 런 으악 아니야 리치놈이면 어때 이제 내가 오야라고 다음판 내 오야다 그래 뒤돌아가 있어 뒤돌아 3개 그래 개같이 내린다 이거지 개같이 내린다 안경쓰고 콧수염 기른 아저씨 개같이 내린다 이현삐지고 긁히고 화난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안 났는데 아닌데 형이 은탁하는 거 보니까 은탁 애들 잘하는 거 같아 은탁 쓰레기들 맞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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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줄거야 나나미 레인아 너라면 충분히 낸다 아저씨 졸려워지기 시작했다 아이케씨 아저씨 졸려웠던 크흠 정신이 아 안들겠다 양정신 들지 말자 더 기참해진다 정신이 何故か? 簡単だ。王様から動かないと部下がついてこないだろ。 私は君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 お店を作って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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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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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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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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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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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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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김도 후드로 까고 있네 완전 발가 벗기고 있어 애들 실제로 앞에 있었으면 다 용검에 썰렸겠다 원래 벗고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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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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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해적н draw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약에 4만이나 5만이 꽂히면 어지럽네 얘네들이 꽂히면 돼 그냥 3만이나 6만이 꽂혀도 되지 그러면은 바로 7통 타패 하면서 3면팅이 나오니까 왜이렇게 느리지? 너무 느려 아니 이쯤에서 10파이가 됐어야 돼 쓸데기 없이 너무 느려 허워 왜이렇게 그지가 않냐 진짜 퐁 치즈가 이렇게 싫어 아 이해했다 전원이 박치기 공룡이다 여기 있는 전원이 박치기 공룡이다 정말 좋은 점은 リーチィ、ツモ、ピンフ、ドラ。 リーチィ、ツモスピリトラ。 リーチィ、ツモ、ピンフ、ドラ。 ありますお願いします。 リーチィ、ツモ、ピンフ、ドラ。 リーチィ、ツモ、ピンフ、ドラ。 근데 뭐 찬타 가릴 거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나는 대로 가야지 이거는 가릴 여유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붙이는 대로 그냥 들어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한단 륙을 테이크 주워 어떻게든 또이 또이 호니엘 삼돌아 동 중 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지 Phoenix once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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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어지럽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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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물도 없다 롯냐.. 아..아니야.. 슛... 아아아아.. 롯냐.. 어음.. 그래 자폐 치아라 좋아 후로다 후로를 하는 거야 후로를 하는 거야 후로를 후로를 하는 것이다 후로게이머가 될 거야 도라가 생겼다? 도라가 생겼어 도라가 띠용 6,000점 음 이게 오야의 맛이지 그래 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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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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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서는 저 이삭을 하나 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저걸 머리로 쓰는 게 낫지 않냐고요 지금 형태가 좀 1,3이 양쪽에 붙어있어서 애매해하지 그래서 지금 그냥 아예 빠르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지금 양쪽을 다 쳐내고 이걸 만들 시간이 없어 애초에 아 이거 다음에 칩시다 아 이거 다음에 칩시다 5,000을 이제 쳐야 되고 또다시 또다시 음 나쁘지 않았어 어차피 해야될 거였어 애초에 현물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현물 없는데 뭐 스진아 이제 그나마 안전패 쪽으로 돌리다가 그걸로 쏘이는 게 더 기분 나빠 그럴 바에는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냥 젠치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도라가 아닌 이상은 없어도 뭐 어때 뭐 뭐 뭐 ijing 이제 바퀴訂閱을 전취해주세요 impact 있gu 4, 6, 8 머리 발견 아 이게 사사기나 육사기 들어오면 좋은데 더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찌모가 이렇게 개 같냐 진짜 어? 일부러 이러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족같이 주지 진짜 오늘따라 아 왜 이렇게 족같이 주지 않나? 아 왜 이렇게 족같이 주지 않나? 아 네 도론용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나한테서 가져간 점수 토해네 아 또 그거를 강요하는구나 나에게 그걸 강요하는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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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 돼 그거 그거 하자 그걸 할 수 밖에 없는 무지성 혼의를 할 수 밖에 없어 거부권이 없어 아 아 아 아 붕 상만 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어? 아니 한 장만이라도 주지 좀 어?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나? 아 족같네 진짜 아니 씨발 사코닐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기 하나도 안 나와 아 이케 쪼... 어... 아... ポン ガン 야 이 씨발 새끼야 하나만 줘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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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모 덕 cane 아 아 간 난 난 도라 도라 めんどくさいけどしょうがないなぁ めんどく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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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g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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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로니야! 로니야 이 개새끼야! 로니야! 아 C빨년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개척같은 년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아악! 내게 쐈아악!